여러분은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 꿈은 의사로서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존경받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사람들은 제가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제3전부를 통해서 전해야만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힘있는 가르침들을 기록하면서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힘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그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 여기서 끝났다면 노래도 사라지고 없으리 나무 위에서 벌어진 일을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시리라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시리라 세상을 위하여 고생자 주셨네 놀라우신 그 사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리라 내 마음속에 살아있네 놀라운 사랑에 영원한 이야기 나의 마음에 영원한 노래 나는 언제든지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큰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운명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 어릴 눈으로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메시아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기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으로 들어갈 때 온 성 모든 거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기를 타고 주 오신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오신다 주님을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기쁨에 맞이하네 소리치네 소리치네 기다림은 끝나고 여기에 구세주가 계신다 너의 빛이 계신 주님을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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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 glad게 That Look at the beautiful 주 замечания 주의 기억 Costa 다 사훈 encontrar 주님 앞에서 주를 송축해 주를 송축해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를 송축하라 오산나 주의 이름을 송축해 주 이름으로 오신 기뻐하며 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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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나무 흔들면서 주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하라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를 송축하라 오산나 주의 이름을 송축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오산나 주의 이름을 송축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역사와 전통으로 정치와 세력으로 위선과 부패로 가득 찬 것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에게 위험한 곳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을 조심하라 내 얼굴로 말씀 전하 주의 선지자들이 이 성에서 죽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네 집이 황폐하되어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성을 조심하라 주님의 백성은 저 바리새인들이 이 성에서 죽였다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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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여압군을 너희는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 거다 긴 옷을 입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자와 우리의 상석을 좋아하는 석유관들을 멀리하라 저희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이성으로 가득 차 이 일하판 소망의 우리는 이 죽고 나를 일팡이 성에 넘치네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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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린들 주려왔던 정확한 성안에 피를 흘려는 또 다른 일들이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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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론 유단은 군중들이 없을 때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으며 빨리 그 기회를 잡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선지자 죽이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죽음을 앞둔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속에는 분명 슬픔 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힘도 느꼈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 누군가 서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첫결 인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부드러움과 슬픔 속에 빵을 나누어 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이 떡과 잔을 나누어라 나를 기념하여라 이 떡과 잔을 나누어라 주의 삶과 빛 나를 기념하여라 네가 약할 때나 고통받을 때도 언제든지 함께 있으리라 위험을 만나고 악에 대적할 때 함께 있으리 함께 있으리 영원토록 언제나 나를 기념하여라 저 하늘에서 또 만날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라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나의 살과 피 나를 기념하여라 나를 기념하여라 나를 기념하여라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남산으로 가시네 제자들도 쫓았다니 백세만의 동산에서 감남산에 이르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아가 그의 행하셔야 할 일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은 그를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지쳐있었고 예의의 이위에 애쓰고 있습니다 개세만에로 오라 주 따라가리 내가 함께하리라 주를 따라가리 어디든지 함께 믿고 하시니 주와 함께하리라 주와 함께하리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면서 힘들어 있으니 시험에 들지 주의 평화 참아시 주의 평화 참아시 내게 주신 주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 뜻대로 나의 뜻대로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내 뜻대로 이루리라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아멘 밤새도록 계속된 신문과 채찍을 모자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저는 아겼지만 아직까지 이 점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장이 빌라도조차 그 순결하신 분 앞에 놀랐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를 풀어줄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분정도에는 가차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르치고 있으며 계속해서 못박아 못박아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못박아 못박아 십자가에 못박아 예수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죽일 죄가 있는가 못박아 못박아 십자가에 못박아 예수 왜 피를 흘리려는가 십자가 우리 예수를 못박아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못박아 못박아 십자가에 바라바 대신 예수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일까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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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를 대신 죽일까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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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죽일 죄가 다 있는가 이제 그만 못 받아라 그렇게 적든 신문과 채찍을 맞으며 법정에 따라서 저는 의사로서 사람의 몸에 무엇을 박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그러한 형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살을 씻고 햇빛 아래에 매달아 둘므로서 탈수증을 일으키게 하며 폐에 질식할 만한 압력을 가하는 십자가의 잔혹함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세상에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이러한 고통을 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받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 산로맨 산로맨 요한 야구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 어떤 안구의 심도 느꼈을 것입니다 산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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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장 귀하신 나의 구주 예수 산로맨 산 산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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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로 ses 수하시니 산로맨 산로맨 산로 now 아버지 산로맨 上 산로맨 저 전 산로맨 하시어 prot 산로맨 주의 산로맨 모든 일 끝나고 어둠 사라질 때 상하신 주의 맘 편히 쉬시네 싸움은 끝이 나고 평화 찾아오니 주님의 사랑만이 이제 빛나니 무덤에 계시나 끝이 아니네 이제 돌물이 불러 열려지리다 주님의 말씀대로 무덤이 열리기라 주님은 우리 곁에 다시 계시리 주의 숨소리도 잠시 그치고 상하신 그 몸도 쉬고 계시네 쉬고 계시네 무덤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류를 예배하더라 율법에 따라 안식이래시더라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주의 능력으로 주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순간마다 높으신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 주셨네 놀라우신 그 사랑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리라 내 마음속에 살아있네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이야기 나의 마음에 영원한 노래 나는 언제든지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만약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전 제 일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곳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확신 속에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전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어있는 무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위로 오르셨습니다 예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며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에 할렐루야 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위로 오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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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과 고용이 영광이 되었고 주의 이름 또 비눌렸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기쁜 노래로 그를 찬양하라 기뻐하라 주하셨다 기뻐하라 생명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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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주 할렐루야 차렷 정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